구글과 생활코딩이 힘을 합쳐서 만든 코딩야학이 5기 학우를 모집합니다 코딩야학은 전 세계인들이 새롭게 출발하는 1월 3일부터 10일 동안 진행되는 작은 학교입니다 코딩야학은 두 개의 트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하루에 20분씩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코딩과 인터넷의 세계를 탐험해 보는 것입니다 이 트랙을 마치고 나면 코딩이 무엇인지 인터넷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빅픽쳐를 얻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동작하는 나만의 웹사이트를 갖게 되는 것은 덤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나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부만 하고 공부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공부를 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공부에는 때가 없지만 프로젝트에는 때가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때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트랙 모두 시작하면 시작증을 완주하면 수료증 해드립니다 또 진도표에 참여하시면 온라인 강의의 가장 큰 맹점인 혼자 공부하는 외로움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코딩야학의 혜택은 조력자 시스템입니다 웹, 앱,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디자인, 마케팅으로 이루어져 있는 현업의 엔지니어들이 여러분을 도울 것입니다 2019년은 정보기술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코딩야학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명 기술 sexy 트위를 46 nas 어 upset 게 바로